드래곤 워리어 정리를 바로 드래곤 죽어버립니다 이 녀석들, 마을을 빡빡 잦아줍니다. 이 녀석, 못 도망치게 막아야 해. 어서 쫓아가! 이런, 북쪽에 문제가 생겼어. 세상에... 용필이야. 비리를 불어서 빨리 쫓아가자. 이리와, 이 녀석이 대비에 적중입니다. 아버지,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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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심킬방! 지원군이 온다. 좀만 더 버텨! 심킬방! 지원군이 온다. 좀만 더 버텨! 지원군이 온다. 좀만 더 버텨! 지원군이 온다. 좀만 더 버텨! 정답은 더 버텨! 승훈군이 온다. 몬스터들이 도망치고 있잖아! 우리가 이겼다!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래곤 워리언님 요즘 바닷가 맹수들의 이상행동이... 아 참! 당신의 동료분이... 드래곤 워리어로서 너랑 같이 따라와 이번... 자! 이게 바로 드래곤 전쟁 때 만들어진... 이렇게 완벽하게 보존되어... 3년 전의 상자에 뭐가 들어있을지 궁금하니... 이... 이 꼬맹이는 뭐지? 대체 어떻게 들어간거야? 이... 한 번 깨워보... 아무래도 이 애가 정신을 차려야... 저게 뭐지? 큰일이다! 얼른 가보자! 링고리가 배를 덮치다니... 그런 녀석들이 아닌데... 지금... 이 녀석들이 몰려오고 있잖아! 어서 놈들을 처리하자! 맥그넘 크랩에 링고리까지... 같이... 님... 너희는 내가 지켜줄게... 자! 맥박... 혈압... 심장 박동... 환자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 돌볼게요. 깨어나면 아, 너도 드래곤 워리언이? 웨스턴 헌터는 혼자서는 여긴 웨스턴 헌터라고 알아? 오합지조를 상대하는 건 나 혼자라도 저번에 가서 그 녀석들 정신이 번쩍 들게 해주자. 어서 내놓지 못해. 왜 내 송이들이야? 이 도구가 이제 곧 부활할 거야. 야수들은 난리를 쳐대고. 뭐? 아무 의미도 없는 드래곤 거체? 예언은 토올리게들이나 믿는 동화 속. 그렇게 힘이 좋으면 실력으로 대화해보자고. 도장 너희 둘이서 이 몸에게 덤비겠다는 거냐? 헉, 덤방지 대송이 지가 낚아오리까? 한꺼번에 덤벼라! 지붕이라도 살려달라고 밀어봐! 받았을지도 모르니까! 상원이 안 좋잖아! 진짠... 그 기술을 쓸 수밖에 없나? 웨스턴 헌터... 철사! 도망치다니... 웨스턴 헌터가 너희가 그 나쁜 녀석들을 활참쳐... 어? 그 애가 눈을 떴나 보군. 어서 가보자. 드디어 오셨군요. 환자가 눈을 떴사... 아이가 불안정세를 보여서... 불안정세? 그 아이에게 대책... 전쟁이 끝난 지 벌써 천년이 지났구나. 네가 나의 차크라를 들여다보았으니... 나는 이미 준 나의 힘을 에덴을 다시 세워가. 아! 누구냐!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이상한 인간이구나. 남의 이름을 묻기 전에... 잘들어, 인간. 본자는 위대한 존재의 일지를... 그런데 네가 무슨 짓을 젖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티아를 데리고 헌트 시트로 가자. 이게 어떻게 된 건지는 이블린이 알아낼 수 있을 거야. 신한 ن 헌트시티 앓테미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블린 궁주님께서는... 탄상에서... 무사히 돌아왔구나 예언이 가까워지고 있어 고민해볼게 니가 바로 천 년 전의 그 유리 인간! 그분을 위원회는 고대 드래곤 코츠 섬에서 웨스턴 헌터를 마주쳤어 고대 드래곤 코츠라니 정말 짜증나는 이름이야 한니발 이번엔 빌립 아? 빌립 바로 니가 뭐? 뭐라고? 하지만 이봐! 지금 그거 사생활 치배라고! 한니발 그런거 타면 엉덩이 안아프냐? 신경가! 형님! F! 스님! 이따가 도와던 크로스 저 많이따가 도와던 위리 이C 전 칼 개 고대 드래곤 코츠를 본자의 힘을 얻었으니 먼저 이 드래곤 여기야 드래곤 코츠가 가진 힘을 완전히 받아들였구나 또 도망치다니 혹시 건보랏빛 머리카락 못 봤어 못 봤어 거기 인간 귀여운 꼬마 아가씨네 진작 진작 하나가 부족하잖아 고대 드래곤 코츠를 대체 어디에 뒀더라 어라 여기는 어쩐 일이야 웨스턴 허가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감히 웨스턴 허가를 계속 건드려 나와라 내 조수 이제 이 몸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겠지 이 지긋지긋한 놈들 분명 뭔가 잘못됐어 이 몸이 치다니 없는 일이라고 웨스턴헌터 잘 쏴 저 자식 도망치는 능력 하나는 세계 최고네 그 유명한 웨스턴헌터 그 유명한 웨스턴헌터 얼른 그 놈을 찾을 방법을 도망치는 속도가 너무 빠른 혹시 좋은 방법 머리 좋은데 강아지한테 도움받을 생각을 하다니 이 강아지가 아니었더라면 이렇게 금방 이곳을 찾아내지 못했을 거야 저기 있다 저건 버려진 수로잖아 왜 여기로 왔을까 역시 시끄러워 수로는 위험하니까 티아는 여기서 기다려 여기는 너무 어둡 여기는 너무 어둡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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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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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 o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